아 그렇지. 수리수리 마수리 3사가 나와라. 어. 3사가 나왔어요. 4지요. 수리수리 마수리 없어져라 야. 이미 나왔지. 3사가 어디냐고요. 뒤에 있어요. 없잖아요. 어떡해. 잘 모르겠어요. 3사가 어디냐 하면 귀 속에 들어가 있어요. 자 보세요. 자, 납작에 눌르면 가운데가 벌어지기 시작해요. 이거 보세요. 우와, 형사가 나왔지요. 아, 우와. 이렇게. 감사합니다. 와, 이게, 응? 자, 3사가 있죠. 하나, 둘, 셋. 짠, 일리가 있지. 뒤에 있다고? 없는데 뒤에. 짠. 자, 수리수리 말수리. 색종이를 적어주고 싶은 이유는? 좋아했으면 좋겠어서. 색종이로 하는 거 재밌잖아요. 제가 학원을 안 다녔어요. 학원도 너무 비쌌고. 나도 공부도 안 하고. 그러니까 이제 애들 학원 끝나는 시간 기다리려면 김영만 아저씨 방송을 틀어놓은 거야. 어릴 때 색종이 많이 적었는데. 색종이 왕관도 만들었어. 최근에 김영만 선생님 방송을 보면서 처음부터 전 느껴졌어요. 떨더라고요, 아저씨가. 그걸 안 보이려고 막 분주하게 음식이시더라고, 그래서 옛날 생각도 나고 막 짠하고 막 만감이 교체하는 거야. 어, 눈물 나려고 그래. 와, 나 왜 눈물이 나지? 색종이, 매직, 나의 인형들. 왕관 climb just rule. 아님. YEAH! azzi, 자기도 вз 같은데. 중앙은